아무도 몰라 저희 결혼기념일 11년? 11주년이라서 11주년 오랜만에 외식을 하러 가요 남편이랑 둘이 거의 반강제적이지만 뭐 이게 어딥니까 너무 피곤한데 그래도 예의상 가끔씩 특별한 날엔 근사한 곳에서 저녁 데이트를 했던 우리 이제는 1년에 한두 번 나가나요? 어렵게 시간을 내서 아이들도 시댁에 맡기고 집 앞에 새로 생긴 프렌치 레스토랑에 가기로 한 일요일인데요 일요일은 문을 안 연해요 집 앞이기도 하고 꼭 와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찾아간 곳은 이곳 남미 음식점이었습니다 니가라과라는 나라 들어 보셨나요? 집에서 3분 거리인 이곳은 매일매일 지나치는 곳이었는데요 저희가 특별한 날에 갔던 그 펜시하고 근사한 그런 멋진 곳은 아니지만 항상 사람들이 붐비는 맛집이었습니다 여기도 늘 사람이 많아서 한번 와보고 싶었던 곳 중 하나긴 해요 결혼 전에는 정말 전에 여행도 참 많이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는 것 좋아하고 새로운 거를 시도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인데요 그런 반면에 남편은 항상 자기 혼자 해왔던 루틴에만 익숙해져서 새로운 거를 시도하는 거를 두려워하고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저희가 만난 지 11년이 되었네요 결혼 기념일 당일날입니다 제 기억 속에는 일하시는 저희 엄마와 아빠 모두 바쁘셨지만 늘 결혼 기념일 때는 두 분이 항상 집에서 케이크를 자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저와 제 남편은 다릅니다 결혼 기념일은커녕 제 생일도 안 챙겨왔는데요 애들 교육을 위해서 제가 챙겨야겠죠 비현이 한단 사왔으니까 이제 다른 거랑 섞어야겠다 아빠가 좋아하는 이 머슬 그리고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케이크 니네들이 좋아하는 새우 자 이제 아빠 불러 아빠 생일도 아닌데 레스토랑 보다 가끔은 집이 훨씬 좋죠 프렌치 프라이가 빠졌지만 프렌치 홍합 요리를 이렇게 집에서 푸짐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오 마이 갓 아빠 운이 안 운이 말 더럽게 안 듣네 아빠 이거 아이스크림 케이크야 녹아 한 명이라도 이벤트를 좋아하니 이런 날이 있는 거죠 행복은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저녁들은 다 먹었고 남편이 레스토랑 가면 항상 에피타이저로 홍합 요리를 주문해서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들어봤습니다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내가 챙기는 거죠 제 나이 29 남편 나이 52에 만나서 우리는 지금 40 그리고 60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돈이 많아서 여자가 시집간 게 아니냐 이런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그랬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네요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었을 때 나타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말 피 터지게 싸운 날들이 많습니다 정말 차마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일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 전우애가 생겨서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의리로 살아갑니다 2차로 방에 들어왔습니다 혼자 홍합요리 남편이 좋아해서 만든 거고 쌈 너무 좋아하죠 부추만 있으면 돼 그치 우음 음 하지만 영어보다도 제 삶을 새로운 삶을 찾고 싶었고요 학교는 뭐 나가지도 않았고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여지껏 살게 됐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남편이랑 살면서 정말 힘든거는 처음에 잔소리였어요 지금도 잔소리에요 게다가 남편이 50년을 혼자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50년 동안 집안에서 거의 가장 노릇을 하고 레스토랑 버스였으니까 저는 남편은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노총각이었어요 남자분들 40,50? 괜찮아요 남편은 50 넘어서 저 만났어요 전 너무 멋추어라고 그런 남자인 줄 알고 근데 나를 너무 애 취급하는 거야 영어도 못하는데 막 영어 나가래 빨리 나가서 돈 벌래 네 자신을 위해서 좋은 거래 근데 남편이 처음에는 뭐 푸쉬했어요 너무 푸쉬했어요 나가서 돈 벌라고 스타벅스가서 일하라고 서빙하라고 맥주집에서 그래서 자기는 자기 딴에는 영어 늘게 하려고 근데 그게 저희 아빠한테는 아빠한테도 저한테도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아무도 몰라 스물 두 살 차이나요 일한 사람 알지도 서로에 대해서 알지도 없다는 그냥 즉흥저라 결혼해야지 이 마음이 어? 4일만에 들여서 얘 말이나 되냐고 유치원까지 또라이도 이런 갯또라이가 없지 지금부에서 뭐해 근데 하나 지금 잘 살고 있으면 됐지 어떻게 됐건 잘 살고 있거든요 잘 사는 거 같지만 그게 아니라 잘 살고 있어요 와가지고 공황장애 때문에 가던 학교도 조금 가다가 진짜 무슨 한 일주일 나가나요? 일주일이 안 나가네 몇 번 나갔다가 그것도 안 되겠는 거예요 여기 공황장애 극복하러 왔는데 환불 신청을 했더니 환불도 안 돼 한 40% 환불했나? 다시 이제 한국 돌아가려고 했던 찰나에 만나가지고 캐나다에 온 이야기는 다시 따로 하겠습니다 신혼도 못 즐기고 신혼여행도 못 가고 둘이 웬 어디 간 거 하아 맛도 없어 이스크림이 싫네 아우 나 이제 술 마시면서 방송 못 하겠어 이거 마시고 자야겠다 이거 마시고 커피 마시면서 얘기해요 오늘도 이렇게 속에 있는 이야기를 유튜브에 털어냅니다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마아니 있습니다 아우 나 진짜 랩탑으로 내 영상 보면서 이런 거 처음이야 아우 어떡하지 아우 주 وت unconρεί 켑노가 이스크림은